오늘 할 게임은 약간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임 네버엔딩 나이트메어 굉장히 독특한 공포 게임이고요 좀 잔인하다고 하네요 랭귀지 한국어 아... 한국어는 폰트가 이런거야 그 광고가 떠도 아마 저한테 수익으로 연결이 안될거에요 아마 그냥 보지 마세요 광고 그냥... 어? 설정이 안되어 있더라니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헐 시작부터 모전 시작부터 채팅창을 좀 내릴까? 밑으로 내릴게요 아 슈발 꿈! 하면서 깼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하... 그래픽 봐 이 액자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? 뭐 할 수 있는게 없나? 혹시 이게 오래된 게임이라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을거에요 보신 분들도 많을거고 스포는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녀 뒤에 왠 남자 다리같은게 보이고 뭘까? 어 이거 뭐야 여기 옷장이지 이거? 뭔가 있네요 뭔가 있네요 아이고 아란파크님처럼 감사합니다 액자들이 되게 많고 문도 있고 한번 끝까지 가볼까? 문도 되게 많네요 어느 문으로 가볼까? 야 너 얼마나 뛰었다고 지금 헉헉거리냐? 너무 현실적인데 이거? 너무 현실적인데 이거? 아... 이 그림 또 뭐 이거 저건 뭐야? 뭐지? 원펀맨 가족인가요? 뭘까? 제 목소리랑 게임소리랑 부금이랑 괜찮나요?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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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책들이? 스팀으로 다운받은 게임입니다 성경책인거 같은데? 저 10편 아닙니까? 10편, 21편, 22편 맞죠? 아이고 뭔 소린지 알아? 먹어야 말이지? 10편, 21편, 22편이 무슨 뜻이었지? 무슨 내용이 있었지? 아들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누가 한번 찾아봐봐요 여긴 누구 방이야? 아까 내 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? 왜 이런 거를 벽에 걸고 있지? 흐흑 봉룡 덕후인가? 뭐야 저기? 그림자 보여? 어휴 누구야? 거기 누구에요? 에? 어이씨 찝찝하게 혼자 듣고 있어요? 아 답답해 뛰고 싶은데 어이 깜짝이야 아아 아이 저 새 어 뭐죠? 잠깐만요 헐 미야카님? 대박 헐 헐 미야카님 미... 미... 미야카님 아이고 마초킹 선물을?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초킹이라니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어... 21장 1절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절 그 마음의 소원인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22편은? 21편은 뭐 큰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서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서울 가서 먹어 이거 또 뭔가요? 네 뻘건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헐 뭘 갈았는데 스읍...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거 토마토 케찹 같은 거 을... 뭐라고 생각을 해야지 토마토 소스 뭐야 비빔면 팔도 비빔면 잠옷 입고 왜 나가는데 맨발로 어? 왜 잠옷 입고 맨발로... 수프를 뛰어가다가 헉... 헐떡거리고 22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크... 뭐지? 뭔가 절망적인 상황인가 지금? 묘지 아니 왜? 어떻게 잠깐만 집 앞에 묘지가 있어? 집 바로 앞에? 집 터가 안 좋네 이런 데서 사니까 이런 맨 이상한 꿈 꾸고 그런 거 아니야 어? 뭐가 있네요 가비 가비 안 돼 아직도 자는 거야? 우리 같이 아침 먹기로 했었잖아 괜찮아? 안색이 나빠 보이네 미안해 나 지금 끔찍한 악몽을 꿨어 꿈에서 네가 죽었다고 엉뚱하긴 난 멀쩡해 게다가 오빠가 항상 이 누이 동생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잖아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이기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한숨 더 자 밖에서 기다릴게 헐 설마 계속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? 그래서 나이트미 형아? 같이 가 같이 가 나 무서워 같이 가 같이 가 집에 뭐 이상한 이런 그림이 이렇게 많아 동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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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누구 방이지? 아빠 방인가? 아니 왜 초상화에 왜 왜 해골을 들고 앉아있냐고 어? 왜 저러고 앉아있냐고 누구 없죠? 왜 이런 그림들을 아니 잠깐만 야 아 깜짝이야 알암팡님 감사합니다 5,000원원 고맙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하지마 아니 뭔 집이 이상 소리나 어 지하실이다 또 주인공 하면 또 이제 공포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아이고 주인공 하면 지하실을 또 안 가볼 수가 없죠 현실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허 누가 지하실에 가 이 깜깜한데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아이씨 맑고 헐 뭐지 이제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게 또 빨간색 뭐야 헉 치아 아닙니까 저거 생리를 막 뽑은 것 같은데 어우 싫은데 이상한 소리나고 계속 아 힘들어 아하하 여러분들 금연하시고 운동하세요 아휴 겁나 힘듭니다 음악가 고긴데 이런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죠 하나하나가 그림이나 뭐 어이 뭐야 막혔어 꺼내주세요 누가 막아놓은거야 아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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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뀌었어 뭐가 오는소리나고요 장난감들이 있네요 병정 장난감 또 화장실 또 문 어휴 깜짝이야 여....여자아이 귀신 야 귀신이래 여자아이 인형 인형은 뭐 쓰고 있어 또 아 뭐야 인형 왜이렇게 많아 어서오세요 뭔데? 뭔데? 왜? 저건 누구 취향이니? 저런 시계는? 10시에 10시가 되니까 사용을 해버리네 와 그래픽 참 독특하죠 그래픽이 물건 집 아직 뭐 그런건 없는 것 같아요 집고 뭐 이런건 아직까지는 뭐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표시같은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집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칼라로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공 뭐 그런거 하는데 같은데 여기는 저 그림은 또 뭘까 아 숨차 아 진짜 흐흐흐 오 여기 깜짝이야 나 여기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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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갑니다 깜깜하셔서 안갑니다 어 여기 뭐 있다 오케이 그렇지 오 야 대박 야 이 밑에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스케치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이게 또 밝아진다 와 이거 신개념인데 이 촛불 꺼지는거 아니겠지 여기 한번 가봐야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마이갓 와이헤비우 뭐래니 포사킨 포사큰 미 아 여기 써있구나 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이거 어 이거 10편 아까 리엘님이 공유해주신 그 10편 22편 구절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 마이갓 이거 난데 그리고 이거 나잖아 이거 나야 헐 까마귀는 뭐고 근데 이 표정 이 표정 왜이렇게 뚱해? 응 나구만 표정 봐 이 주인공 표정봐요 아니 자기 시체가 이렇게 앞에 누워있는데 어? 나구만 난가? 아닌가 모르겠다 아 몰라 깡 아니 자긴지 아빤지 난 자 자기 자신인거 같은데 어이 뭐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또 이 주인공이 지금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어이 깜짝이야 야 야 야 진짜 유일하게 감정을 느낄때는 달려 이거야야야 달려갈때 왜 계속 쫓아와 어이 오지마 오우 어이 계속 쫓았는데 어이 오지마 음 도둑 동생 아 오지마 어이 오지마 영혼이 꺼지지않는 무적의 촛불이다 어이 으으 똑같애! 체력이 공포다 내가 뛰어도 너보단 오래 뛰겠다 맨날 그 잠만 자니까 뼈가 삭아서 그런거니까 깜짝이야 뼈가 삭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들어가볼까 그래도 촛불이 있으니까 뭔가 듬직하구만 왔던데지 옆으로 그냥 쭉 가봅시다 할아버지인가요? 모르겠어요 체력이 너무 너무 진짜 이거는 심한데 알람이 안올렸어요 또 알람 취소하는거 아니야 또 리저님 은근히 몰래몰래 알람 취소하고 그런다 그리고 알람 안올렸다고 뭐라한다 아까 그 지하가 보자 지하 여기여기여기 그래그래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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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칼리버다 내가 이제 명검을 얻었다 명 도끼를 얻었다 뭐야 어이 뭐야 깜짝이야 아휴 슈발검 아 아 아 하나에 하나밖에 못되나 도끼 한손으로 들고 촛불 한손으로 들면 되잖아 아 이게 양손 양손검이구나 얘는 도끼는 양손시스템이구나 아 또 그렇구만 어디로 가야돼 이제 엑스칼리버는 거미에요 아 그래요 그냥 이제 엑스가 들어가서 나는 좋은 도끼인 줄 알았지 그렇구만 아 계속 좀 이렇게 뛰고 싶은데 또 계속 뛰었다가는 피토하겠지 아 블러디엑스 아 그거 좋다 블러디엑스 전설의 도끼를 손에 얻었다 블러디엑스 뭔 소리야 작은 도끼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뭐가 지금 막 나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까 그 문 열어줘 문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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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아까 길 있었는데 집 구조가 꿈에서 깰 때마다 조금씩 바뀌네요 어 뭐야 밖이 아니었어? 집 구조가 계속 바뀌어요 어 천장이 어 깜짝이야 어 내 동생 한실발 꿈 어 뭐야 야 꿈은 꿈에서 깰수록 집이 망가져가 어떡해 어 뭐야 도끼도 잃고 도끼도 잃고 촛불도 잃고 다시 빈돌거리라니 어 명인의 도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소리 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어 뭐야 이건 뭐야 어 분위기봐 점점 깨면서 점점 현실로 가는건지 더 꿈으로 들어가는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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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데바데 아닙니까 이거 퇴퇴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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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퇴 판자 내리고 숨어 퇴퇴퇴해 퇴퇴퇴 퇴퇴퇴퇴 퇴퇴퇴 피 와 분위기 지리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그래픽에서 이런 분위기가 날 수가 있지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어 문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집이 뭐 이렇게 넓어 점점 인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딱히 정해진 길은 없는 것 같죠 보니까 분위기가 어딜 가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게 오 깜짝이야 너 내 동생이니? 이것만 또 멀쩡하지? 뭐지? 오 다 인형이야 그저 인형들이 징그럽죠 여기 또 어디야 아까 왔던데 같은데 여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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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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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뭐지?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었는데 그래 어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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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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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우 이야 뭐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지금 이 주인공이 겪는 이 꿈과 동생과 저 괴물과 이거 또 있네 꽃들고 있는데 아까보다 좀 더 망가진 것 같은데 아까보다 좀 더 망가진 것 같은데 음 이제 오르골 소리 안나요 뭐 아무것도 없고 네 오늘은 겜 방송합니다 뭐랄까 집안에 뭔 인형이 이렇게 많을까 오르골 소리 다시 나기 시작했는데 이건 또 뭐야 이건 무슨 요리야 이건 돼지인가 이거 아닌데 뭐지 뭔가 좀 긴장이 되죠 어이구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 느끼는 건가요? 뭘까? 오 지금 뭐야 스파이더맨이야 뭐야 쟤는 왜 천장에 저러고 있는데 벽에 여기 또 내려가셨는데 뭔가 빙빙 도는 것 같으면서도 다 조금씩 틀려요 화면이 배경이 그죠? 아니 왜 빨리 좀 뭐 다시 뭐라도 좀 줘봐 칼을 주든가 도끼를 주든가 어? 숟가락이라도 줘봐 얼깜짝이 뭔소리 으야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요 잠깐만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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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 안 돼요 또 아아아아 프리허그네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였군요 프리허그라니 키혈 세 quiet 게임 이름은 그 방송 제목에 적혀있습니다아아아 아아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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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해서 잘못해서 내가 뛰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으iness 어 뭐야 뭐야 이런 거 왜 떠 아 이런 거 안해요 아 deux ó 쾅! 소리 나면 그때부터 뛰어야 되겠다. 지금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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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뛰어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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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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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존 인성존에서 달려줘야지 아 슈발꿈 아 진짜 아 뭔데 이게 꿈에서 깨는게 스토리상 깨는건지 내가 죽어서 깨는건지 스토리상 깬거겠지 꿈에서 이거봐 이거봐 얼굴이 더 깨졌어 아까보다 아 어 아 아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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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아 아 랠랠랠랠라 다리 두개 다 내가 먹어야지 엄마는 다리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에어어어어엉 엥 어 왜 가 하필 가도 절로 가냐 왼쪽으로 가지 안 osoby 왜 저렇게 어 어 어디갔지 저기 저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